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가 딸내미한테 나서 이번 생에 시집은 다 갔다 싶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빚쟁이고 남친은 연하에 저보다 돈도 잘 버는 능력남인데 이런 남친에게 집을 안해오면 절대 시집을 안 보낸다는 아빠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남자친구가 집은 해와야 하지 않겠냐는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여자고요. 31살인 남친과 결혼이 약속된 상태인데요. 바로 어제였죠. 저희 아빠랑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심 충격을 받아서 말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에 글 써봐요. 일단 저랑 남친 알고 지낸지 엄청 오래됐어요. 한 11년 정도. 그러나 20대 시절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걸 자꾸 반복했고 연애 기간을 다 합치면 한 3년, 길면 4년 정도 돼요. 마지막으로 만나 지금까지 사귄 건 1년 조금 넘습니다. 중간중간 헤어졌을 때 저희 둘 다 만날 사람 잘 만나면 그렇게 살았고 또 이걸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애에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둘 다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가 제일 잘 맞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더 좋을 정도라 지금 저희 두 사람 관계 너무 좋고 매우 안정적이에요. 참고로 저희 둘 다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같은 분야고 이게 회사보다는 프리랜서가 더 현실적인 직종이에요. 추가글에 나오지만 음악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생활 7년 하다가 프리로 전향해서 이제 3년 차 됐고요. 남친은 제가 직장생활 하는 동원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프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만 따지면 정말 까마득한 선배예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 직장생활을 나름 해왔어도 이 분야가 연차별로 급액이 팍팍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그냥 월급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솔직히 20대 시절 저는요 열정페이로 일을 한 거랑 다름이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은 걸로 퇴사 직후 구멍 뻥 나있던 재정을 겨우 메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아둔 돈은 커녕 학자금 대출을 제외해도 개인적인 빚이 갚아야 할 빚이 한 800 정도 돼요. 물론 그럼에도 돈 잘 모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딱히 돈 모을 생각이 없었고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뭐 그렇다 해도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니까요. 그리고 그 대신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곧바로 벌이가 생겼고 3년 차인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뭐 그렇다 해도 아직은 수입이 고정적이거나 되게 일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친 저보다 당연히 잘 봅니다. 선배니까요. 또 일도 많아가지고 되게 바쁘고요. 그런데 이 친구도 저처럼 돈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아 그렇다 해도 저처럼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소였다면 그냥 다 써버렸을 그 목돈들을 안 쓰고 모으니까 불과 한 3-4개월 만에 900만원 정도를 후딱 모으더라고요. 물론 이 돈 자기 친구들과 그 전에 계획했던 여행도 갈 거라면서 좀 뺐을 거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온전하진 않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마음 먹고 모으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게 그래 우리 둘이 신경 써서 관리만 잘하면 언젠가는 제대로 빚볼 날이 오겠구나 빚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각자 부모님을 따로 배웠고 또 남친은 아이를 원하거든요. 근데 제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적어도 내년 2025년 정도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빠가 그래 그럼 너 아빠랑 날 잡고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어제 시간을 내서 모처럼 본가에 내려갔는데요. 너희들 결혼하면 그래도 집은 그쪽에서 해와야겠지 적어도 너희 둘이 제일 잘난 줄 아는 너희 엄마가 그 정도로 해와야 보내지 않겠냐 그러더라 이러면서요. 참고로 저희 집 딸만 둘이고 제가 둘째입니다. 언니도 아직 미혼이에요. 현재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전세 1억 미만 낡은 주택에서 살고 있고요. 대출 100%입니다. 매달 이자만 18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친은 같은 일을 하는 선배들과 함께 집을 구해서 지금도 다같이 월세를 쪼개내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에 남친이 들어오고 저랑 같이 둘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즉 신혼집 말이죠. 일단 그렇게 같이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더 좋고 큰 집으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남친도 물어봤더니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두 집 다 올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전 동거는 또 이게 양가 부모님이 허락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내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혼수를 준비하는 거다. 뭐 크고 좋은 집을 해오면 그만큼 혼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 정도 들어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해주지 않겠냐? 그런데 뭐 신혼을 단칸방에서 시작한다면 나 너희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동네 쪽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물론 그런 결혼을 허락할 것 같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물론 아빠는 너희가 좋다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 엄마는 어림도 없고 설득도 절대 못해. 알았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 이거 남친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요 솔직히 왜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와야 되는 건지 애초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건 말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차라리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또 사회생활도 오래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보수적인 분들이긴 해요. 아빠도 진짜 옛날 사람이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두 사람을 설득시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뭔가 그렇다면 만족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요. 여하튼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밤새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글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먼저 저보다 이런 걸 겪어보신 선배님들이 보기엔 어떤지 그렇다면 현명한 해결책은 또 없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 제가 틀렸고 저희 부모님 말씀이 맞을까요? 아직 남친에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집에 다녀온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내일 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면 분명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 두서가 없을 텐데 정말 죄송하고요. 따끔한 이야기도 좋고 현실적인 이야기, 직설적인 말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 부디 많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애 안 낳아도 된다 이런 주의세요. 실은 저도 그래요. 지금 남친과 결혼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굳이 결혼할 필요 있어? 이랬던 사람인데요. 혹여 여러분 조언에 참고가 될까 싶어 글 쓴 겁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깔깔깔깔깔. 이 쓴이 시집은 다 갔네. 부모가 안 튀어. 2번, 담임아 지금 장난하세요? 남친이 이런 상황에서 집까지 해올 능력이 있으면 나이 33살에 학자금 대출에 전세 대출에 혼수 대출에 거기다 빚도 팔베긴 쓴이란 결혼을 하겠냐고요? 너 같으면 하겠니? 정신 차리세요. 3번, 아니 본인 빚도 정리 못하는 경제관들아. 그러면 똥이 놓쳐냐 딸내미를 나이 어린 남자가 구제해 주는 건데 집 타령을 한다고? 지금 장난하냐? 집을 네가 해가도 될까 말까구만 어처구니가 없네. 4번, 말은 이렇게 해도 쓰니 본인 역시 은근히 바라는 거겠죠. 나이 33살 먹고 지금 부모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 의사 하나 필요 못한다는 게 그 증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5번, 아무리 고슴도치도 지새끼가 제일 이쁜 법이라지만 쓴이 아빠는 그걸 넘어서 그냥 양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 딸내미, 즉 쓴이의 주제를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 6번, 아이고 이건 뭐 임신 공격이 들어가도 모자랄 판국에 뭐 집을 해오라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7번, 그냥 뭐랄까 쓴이 언니도 왜 아직까지 미혼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알겠어요. 그냥 부모님이랑 사세요. 8번, 그날까지 학비를 갚고 있을 정도면 쓴이 집도 뭐 개집불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의 재산이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이런 꼭 필요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네. 9번, 딸 학비도 없네. 부모님을 제대로 대주지 못한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어지간한 회사만 잘 다녔어도 자녀들 학비는 나온다고. 나이 33살에 가진 게 빚 800. 남자야 얼른 도망가라. 아니 퇴직금을 바꿔도 빚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 버는 족족 여행 다니고 쳐 논다고 다 쓰고 없는 거겠지. 이런 애들 세상에 천지 삐깔이야. 없는 집구석인데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눈만 오지게 높아가지고 절대 시집 못 가는 애들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 30후반 정도 됐을 때 돈 좀 있다 싶으면 뭐 할저씨든 돌싱이든 아니 어쩔 땐 유부남까지 만만하게 부르고 오지게 들이대지. 내가 실제로 많이 봤다고. 추가. 제 나름 강하게 각오를 하곤 있었지만 역시나 센 댓글이 되게 많네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제 주제 잘 아니까요. 당연히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빚 청산 후회할 생각이 없고 남친도 지금 제 재정 상황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저 속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년, 한 3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남친이 서두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서두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저희 집. 뭐 저까지 넉넉하게 키워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빠 혼자 하는 사업으로 음악하는 두 딸내미한테 거기다가 엄마까지 뒷바라지 다 하셨고요. 특히 언니는 학비 대출 없이 대학 졸업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업이 좀 기울기 시작해서 한 학년 정도 학자금 대출받게 되었었는데 그건 뭐 이미 다 갚았어요. 지금 남은 제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은 부모님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엄청 안달을 해가지고 거의 반 억지로 다닌 거다 보니까 이런 학비의 경우 지금도 아버지가 갚아주는 중이세요. 남은 것도 당신이 다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빠 사업이 기울고부터 넉넉한 살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큰 돈 걱정 없고 잘 자라도록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제 나이값 못하고 산 건 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할 말도 없고 변명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부모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첨언을 하게 됐어요. 읽어주시고 댓글 주신 분들 정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추가까지 읽으니까 쓰니 부모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딸내미 유학을 보낸 것도 아니고 국내 음대 대학원 학비를 33살인 지금까지도 변진 못할 정도면서 그러면서 남자한테 집을 바란다고요? 아니 양심 진짜 어디 갔대요? 2번 내가 봤을 때 이 두 자매가 합심해가지고 평생 부모님 두 번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며 사는 게 제일 현명해 보입니다. 아무도 고통 안 받고 3번 딸내미 빚 800도 해결 못해주는 사업이 도대체 뭐냐? 사업은 무슨 개뿔? 그냥 가게라고 해 가게. 뭐 동네 용달 사업 아냐? 4번 얼씨고 사람들이 양심 없는 지급 부모들 좀 비꼬고 비판 좀 했다고 바로 발끈하는 거 보소 5번 야이씨 야 너 절대 결혼하지 말고 니네 부모랑 살아라 어? 누구 잡아먹으려고 누구를 보니까 이거 100% 오늘 안으로 글싹튀 하겠구만 그랬습니다 글싹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쓴이도 자기 아빠, 엄마, 부모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말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게 잘못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남자가 집회에 오는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한 게 맞다면 그를 이런 식으로 저희 아빠, 엄마가 이러시는데 미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말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지 저희 엄마, 아빠 생각이 맞나요? 라고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맞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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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맙혔습니다 알겠습니다 ớ personas ależ 고맙訴 know 소 ag Montana 마지막 나